안녕하십니까? 어깨 아프면 견우아입니다. 오늘 견우가 팔꿈치 터널 중후군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번째,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한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은요, 내 몸의 자가치료 기준을, 내 몸의 면역기능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팔꿈치 터널 중후군이 있다면 충분한 수면과 휴식은 항상 기본이 됩니다. 두번째, 과음이나 과로를 피한다. 내 몸이 아플 때 술 드셔본 적 있나요? 어떻던가요? 회복이 빠르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팔꿈치 터널 중후군으로 인해서 내 몸의 기능이 제한을 받거나 불편함이 있다면 한두 잔의 술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로를 피한다. 과로를 피하는 것은 충분한 수면과 휴식의 연장선상에서 생겨볼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아프다고 할 때 충분히 쉬어도 회복이 더 될 수 있는데 내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일을 하거나 무겁거나 힘쓰는 걸 많이 한다든가 약을 자꾸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의 정상적인 회복기능이나 면역기능의 회복이 나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팔꿈치 터널 중후군이 있다면 과음이나 과로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과도한 팔 사용을 줄인다. 첫 골신경으로 인해서 팔꿈치 터널 중후군이 생기면서 절임 등의 문제가 생겼는데 이럴 때 무리하게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팔꿈치 터널 중후군이 더욱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꿈치 터널 중후군이 있다면 과도한 팔 사용을 줄인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손으로 턱을 괘지 않는다. 책상 같은데 이렇게 하면 턱 깨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러면서 팔꿈치 터널 중후군이 생겼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팔꿈치 터널 중후군이 있다면 손으로 턱을 괘는 것 또는 팔꿈치 부분이 어디 눌리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팔을 베고 자지 않는다. 첫 골신경이 눌리며 생긴 것이 팔꿈치 터널 중후군인데 이때 또 팔을 베고 잔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눌리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이럴 때 팔을 베고 자는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무거운 물걸들거나 힘쓴 일을 피한다. 무거운 물걸들과 힘쓴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에 팔에 상당한 과부의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무리한 힘을 쓰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 팔꿈치 터널 중후군이 더욱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팔꿈치 터널 중후군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무겁거나 힘쓴 일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장시간 팔을 구부린 채로 작업이나 공부를 하지 않고 중간중간 한 번씩 팔을 펴준다. 팔을 구부린 상태로 있게 되면 척골신경의 또 다른 과부한 압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팔을 구부린 채로 작업이나 공부를 하는 경우에 중간중간 팔을 펴줘서 척골신경의 순환이라든가 눌림 등을 방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 장시간 팔꿈치를 대고 운전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지 않는다. 장시간 팔꿈치를 대고 운전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다 보면 또 눌릴 수 있죠. 주간부을 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팔꿈치 터널 중후군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장시간 팔꿈치를 대고 운전을 한다든가 일을 한다든가 공부를 하는 그런 행위들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목통증, 어깨통증, 팔통증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팔꿈치 터널 중훈도 예외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발생했다면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2차적인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울러 팔꿈치 터널 중후군 환자분들은 주의상을 잘 숙지하 또 다른 문제의 발생이라든가 치료 및 예우를 좋게 하시기 때문에 주의상을 잘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